아, 현재 아르카나 메이크 2킬 오케이 아잉메익 세트들 끼고 있구요 그쵸 5에 20 아, 성비를 좀 바꿔주긴 해야겠다 너무낫다, 그치? 그래도 한 6에 40짜리는 좀 깨야 될 것 같고 타일 10성짜리 5에 24에 06 자학이 좀 잘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패스 궁 21분 무기 메헤마이 정패 모자 20성짜리 에디 2절짜리 55 별다라꼬 큐브에 있고 55 탁 피노키오코 미카엘라이 세안경 쌍레 어셋신 셔츠 6에 56 25억 주고 딱 샀던 것 같아 그냥 딱 그정도 나중에 받을 것 같아가지고 펜살레르 셰이서 부츠 21% 이것도 스탑보소 큐브라고 해가지고 이거 10 2억 인데 큐브했어 오케이 아예가 핵 메핵 엠블렉 고주무기 이것도 큐브했지 이거는 샀어? 뭐죠? 이건 아무것도 안했던 것 같아 삼십.. 삼? 끝 생각보다 손을 많이 댔다 내가 손을 많이 댔다 내가 큐브하고 스타포스하고 그냥 샀고 아 생각보다 뭔가 손을 많이 댄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뮤니온 이렇게 하고 요거는 올인했지요 데미지하고 크댐 공마 아 이게 더 덜 찍혀있네요 키라쿠 플랭크 음 이게 약간 요정도가 한 700만 정도 수공이 뭐 이렇게 샥샥샥 해가지고 700만 딱 되면 딱 그정도가 메이크2킬 아르카믹 같습니다 끝 아 젠팩업도 한번 해볼까 젠팩업 젠팩업 젠팩업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세베지 메세 익스플로전 다크플레이어 이거 이거는 뭐 보스 잘 볼 때 뭐 이런식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레벨을 올렸지요 키 세팅 세베지 플로우 나머지는 나머지는 없는거 끝 메소 젠팩업 아 하이포 메이크 데미지하고 많이 나오는거 이거하고 부메랑은 아주 데미지가 안되고 찍었고 어차피 보스 안도르니까 암살은 그냥 데미지하고 부공만 찍었죠 엘보나월드 잡으려고 어 그렇다고 보면 될거 같고 쏠심 강화 다닙고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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